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런 거 처음이죠. 너무 떨려요. 빨리 찍고 싶어. 진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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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진지하게. 네. 빨리 진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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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에요? 콘서트. 아. 첫 촬영 했는데. 소감 어때요? 굉장히 떨리고요. 많이 긴장도 좋겠냐. 토끼를 만지면서. 정작이 많이 틀렸던 것 같고. 에펠탑이 노란색이어서. 보고 나가지 생각도. 잘 timelines ei. 윤연희 씨는. 이번 시간에 갑자기 저렴한 팝토팬이. 진짜 감사하고요. 저 정말 도 revival endeavor. 정말 노력했거든요. 정사업이. 사랑해주세요. 매슬이. 왜줄 앞불지 말고. 저 이제 비디오를 찍을수 있는건가. 성 Courtney나 설명 stimmt. 내일 저희 데뷔 기대해주세요. 화이팅! 홈! 화이팅 화이팅! 안 돼? 얘기를 얘기 나누세요, 얘. 아, 안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더 가게 해주시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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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야 여기서 오늘 멋진는지 알아? 시안아 왜 자막에 은혜라고 썼어? 내가 미쳤지? 그니까 진짜 미쳤다 어떻게 지금까지 내 이름을 모르시고 있었어? 너무 했다 진짜 생각한 다섯 씨를 내릴꺼야 정신이 나와가지고 어제 분지 보고 있었는데 자막에다가 네이브를 달았어요 네이브를 달아서 하지? 시안이 있어요? 눈에! 눈에? 이랬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눈에? 이랬는데 눈에? 이랬는데 진짜 미쳤구나 김하늘씨 오늘 뭐 먹고 왔어요? 우유 안 먹고 왔어요 우유 안 먹었어요 강의 듣고 씻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 시간은 그렇게 차를 입느라 시간이 좀 준비 시간이 두들어버렸어 오늘의 목표는? 네 일부 자세히 잘생겼어 봉사님 오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